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돌출립의 아래쪽인 돌출립 무턱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오늘은 이 돌출립의 위쪽인 팔자주름 특히 돌출립이 있을 경우에는 돌출립 팔자주름 이라고 하는데 이 팔자주름 교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유독 다른 사람보다 어렸을 때부터 팔자주름이 심해서 화장할 때 주름 부분이 뭉치곤 했는데요 이번에 상악떤니 2개 발췌하고 총 4개 발췌하고 난 후에 살도 빠져서인지 팔자주름 위가주름이 더 심해진 것 같네요 셀카 찍으면 더 두드러져 보이고 웃으면서 사진 찍을 때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가 있거든요 패어있는 듯하게 이러한 빨간 화살표의 팔자주름과 노란 화살표의 입가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 보라색의 볼살과 이 녹색의 치조골 돌출이 서로 부닥쳐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꺼진 볼살과 도드라진 치조골 부분이 움직이면서 표정을 지우면서 그 경계 부분에서 자꾸 한몰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돌출립 팔자주름 돌출립 입가주름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앞볼이 꺼져 있다고 해서 앞볼이 꺼져 있게 되면 입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앞볼필러 라든가 앞광대 지방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보라색 이 부분이 산이 높아지게 되므로 계곡 우리가 돌출립 팔자주름은 꺼져 있기 때문에 돌출립 팔자주름을 계곡이라고 그러고 돌출립을 산이라고 하고 앞광대를 산이라고 했을 때 산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계곡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얼굴에서 앞볼이 꺼졌다고 해서 앞볼을 높이면 돌출립이 들어가 보일 것이라고 해서 앞볼 지방이식이라든가 앞광대 필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팔자주름이 더 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돌출립 팔자주름에서는 이 꺼진 부분을 채운다기 보다도 정확하게 이 치조골하고 코 옆 꺼짐 부분에 그 경계선 라인에 정확하게 귀족 보형물이 위치해야 되고 귀족 지방이식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례자 분과 같이 상악골을 2개 발췌하고 총 4개 발췌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악골하고 하악골의 크기가 상악골이 크고 하악골이 이렇게 작은 경우였기 때문에 처음에 상악 2개를 발췌했다가 나중에 또 교정을 하면서 하악까지 2개를 발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합이 이렇게 정상교합으로 1급 교합으로 위아래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위의 2개 아래 2개를 빼게 되면 이 치조골 자체가 조금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악 돌출 상악 치조골 돌출이 있는 경우에는 위를 2개를 빼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그래도 좋은 효과를 보이겠지만 이렇게 아래 턱뼈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하악골이 2개를 발췌하게 되면 하악골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상악골이 나오고 하악골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런 과학의 교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2019년 대한미용성외과 학회가 코엑스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도 돌출입 세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표하신 선생님들은 치과의 교정과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ASO 수술 우리가 돌출입 치조골 수술이라고 하죠 그 돌출입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 발표하셨고 또 양악수술로 돌출입을 교정하시는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 시간에도 돌출입에서 루턱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또 이번 시간에는 돌출입에서 팔자주름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돌출입을 완화시키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돌출입 수술이나 양악수술로 튀어나오는 것을 교정해야지 그러면 튀어나온 것을 위아래를 올려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정확한 치료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동양인의 단두형 얼굴과 서양인의 장두형 얼굴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색 라인은 코 때의 높이가 되겠고 노란색 라인은 코 옆 꺼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팔자주름이 생기는 것이고요 빨간 선은 치조골 돌출의 면이 되겠고 파란 선은 턱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의 얼굴을 보시면 노란 선의 길이보다 빨간 선의 길이가 길게 되면 돌출입 팔자주름이 생기면서 빨간 선이 앞으로 돌출이 되어 있으니까 입이 나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서양인의 장두형 얼굴을 보게 되면 노란 선의 길이가 빨간 선의 길이보다 길게 되므로 그러니까 입의 위치보다 코 바닥의 위치가 더 높게 되는 장두형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두형 얼굴이 된다는 것은 돌출입 치조골이 있게 되면 턱이 나오고 팔자주름이 나와서 위아래가 다 나오니까 입이 들어가는다 이런 얼굴 깊이 성형으로 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양인의 사진을 보시면 빨간 선까지의 귀 구멍에서부터 빨간 선까지의 길이보다 앞턱의 길이 파란 선의 길이가 노란 선의 길이가 빨간 선의 길이보다 더 길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장두형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입이 들어가 보인다 이런 얼굴 깊이 성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얼굴 깊이가 낮은 상태에서 여기 동양인의 얼굴에서 노란 라인이 짧고 빨간 라인이 긴데 빨간 라인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바로 돌출입 수술이나 양악 수술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 선의 길이도 짧은데 빨간 선의 길이까지 짧게 되므로 잘못할 경우에 물론 잘 할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대부분 예뻐집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짧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짧게 되면 얼굴이 더 납작하게 합주기 얼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번 튀어나오는 관상 성형에서 눈이 튀어나온 것은 우리나라 동양인들이 얼굴이 납작하기 때문에 눈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귀 구멍에서부터 눈썹 뼈까지의 길이를 늘리고 귀 구멍에서부터 중안부까지의 길이를 늘려서 눈을 들어가 보이게 한다 이렇게 저는 얼굴 깊이 성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얼굴 깊이가 얕은데 눈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눈을 집어넣게 되면 얼굴이 더 납작하게 돼서 좀 밋밋한 얼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의 얼굴이 장두형인지 단두형인지 깊이가 깊은지 낮은지 얼굴이 판판한지 또 굴곡이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돌출립 수술이나 아니면 얼굴 깊이 성형을 해서 돌출립 교정을 하는 경우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돌출립 팔자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꺼진 팔자주름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인중이 길어지고 코가 낮아 보여서 이러한 약간 좀 밋밋한 얼굴이 되는데 이는 코가 더 올라가고 코끝이 더 올라가고 비순각이 연예인 비순각이 되면서 인중이 짧아지게 되면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키지 코어 성형 무용인중축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